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을 벌입니다. 주제는 청년정책과 코로나 크게 두 가지지만 자유토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시간 가까이 자유주제 토론이 있어서 수요일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또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에는 단일화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각각의 배우자 리스크들이 있는데 뗄감은 충분하거든요. 이 뗄감에 불을 누가 붙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함께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있을 2차 TV토론 1시간 자유토론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1차 토론 지나고 2차 토론 어떻게 예상하세요? 뭘 좀 주로 보면 될까요 우리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등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등록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보면 앞두고 누가 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정책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통합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또 한편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기도 한데 자기 진영이 아직 결집이 안 돼 있어요. 양쪽 다. 맞아요. 네. 뭐 30매 프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다 35, 36이래요. 그러니까요.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시 저도 밖에서 보면 아직까지 선거 분위기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양쪽 진영만 막 어느 정도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고 중간층은 거기가 아직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이 분위기 끌어올리고 진영 결집시키는 데도 좀 주력하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적폐수사 발언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이 되죠. 네. 말씀 나왔으니까 바로 적폐수사 발언 관련해서 수요일 날 윤 후보가 적폐수사 발언했고 목요일 날 대통령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한 톤의 발언이 또 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좀 걱정스러워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청와대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보수 결집을 노리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의도가 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방송 인터뷰가 아니고요. 중앙일보 인터뷰였잖아요. 그렇죠. 신문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있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일보 뒷얘기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써주세요. 네.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보수 결집을 좀 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양쪽이 아직까지 결집이 안 됐으니까 다만 이제 걱정하는 쪽에서는 보수 결집보다도 자칫 친문 결집이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친문 세력들이 아직까지 결집이 안 된 것 같은데 호남도 그렇고 그게 거꾸로 결집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효과가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아직 예상이 잘 안 되나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 이제 진영 결집이 거의 안 돼 있었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움직일도 좀 있었거든요. 밑바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 효과가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탄핵이라는 건 정치 재판이고 권력 투쟁의 어떤 싸움, 권력 싸움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권력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보수 입장에서 더 상처를 받은 건 적폐수사였어요. 그 1년의 어떤 적폐수사를 통해서 거의 이제 괴멸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 탄핵 참여를 한 의원이었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적폐수사를 한 부부는 본연의 일을 한 거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시니까 조금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관점 이것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지도자로서의 어떤 국민통합의 관점 이걸로 좀 이제 옮겨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보통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는 잘 없잖아요. 항상 국민통합 갈등을 치유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보통은 내시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실 1년의 어떤 그런 결집 진영결집을 통해서 표를 얻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도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물론 문 정권의 문제점은 법대로 수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국가지도자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좀 아쉬움은 들죠. 그래서 우리 진영결집에 효과는 좀 있겠지만 조금 많이 나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그냥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너무 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얘기가 좀 됐지 않았나 싶어서 최근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게 어제 cbs에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교인 관련설 즉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죠.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를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에 당원이 돼서 경선에 관여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받았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에 나도 알고 있었다. 경선 직후에 알았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선 전후에서 마지막 경선 때 홍대 앞으로 간 이유가 아 이거 신천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당원 투표에서 지겠구나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서 홍대 앞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때 선대위에 계셨잖아요. 네. 제가 위원장이었죠. 그때 홍대 앞에 간 게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쨌든 당원 여론은 막 아주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여론조사는 그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에서도 올라가는 추세였고 1차 2차 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다. 또 심지어 일각에서는 역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원 안에서도 고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다가 이 여론이 올라오니까 그럼 가능성이 있나 이러면서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왜 3차에서 갑자기 푹 꺾었냐 푹 꺾였냐 굉장히 큰 차이로 당원에서 저버렸죠. 그리고 그 3차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윤석열 후보 쪽이 굉장히 여유. 11만 명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굉장히 여유 있고 10만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사실.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한 10만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뭔가 아주 집단적인 조직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 문제제기도 하고 또 사실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한 달이니까 시켰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2030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30의 당원 가입 신규 당원 가입 숫자가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뭔가 하여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많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일까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 끝나서 이제 졌는데 어떻게 해서 졌건 그게 사실 대통령 선거라는 게 투표 끝나고 나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일반 작은 선거처럼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냥 승복하고 바로 이제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cbs에서 나오고 청년의 힘 청년의 꿈인가요. 거기 질문이 올라오니까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지 홍 후보도 홍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현주 전 선대위원장님도 먼저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참고 계셨어요. 소발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 와 대단하다. 저는 뭐 이건 뭐 이걸 다 떠나서 진짜 억울했을 텐데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네. 어떻게 해 주실래요.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을 계속하면 더 속이 쓰리니까. 뭐 어쨌든 뭐 저희도 뭐 그러나 진거는 진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또 내일 19시 30분에 이준석 대표가 동성로로 오랍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내일 동성로에 나가시면 이거 분명히 기자분들이 물어볼 텐데 또 어떤 답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원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좀 위로를 좀 해 주세요 당원분들도.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단일화 관련돼서 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단일화 이슈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 또 오늘 아침 이태규 안철수 후보 쪽 선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진지한 제안이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책임 있는 분이 제안이 있었다. 만나자고 한다. 책임 있는 분이. 오히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이 논의를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제안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런 제안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쪽이나 군에서는 진지한 제안 책임 있는 제안이 실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겁니까 제가 뭐 윤핵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뭐 말은 무성한데요. 실제로 어차피 이것은 후보와 후보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움직임은 저는 못 들었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오고 가길 바라고 있고 그런데 여하튼 저는 좀 이 부분은 사실 안철수 입장에서 제가 이제 2017년에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이었죠. 네.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해왔는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철수한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정치적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런 철수한다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액션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양보하거나 굴복하는 것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소한의 어떤 경선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한테도 단일화라는 것은요. 서로 양쪽 간에 다 그레이한 에러가 있어서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응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그것은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 경선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경선을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경선을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도 윤이 될 수도 있고 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죠. 경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단판론을 얘기한단 말이죠. 신뢰만 있다면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과거에 문재인 후보하고 2012년에 그때 단판을 통해서 됐지만 사실 단일화 효과도 없었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 방식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아까 경선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5일부터 실제로 후보 등록을 13, 14일 하고 15일부터 선거운동에 본격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면 투표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경선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여론조사 방식. 그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죠.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지역 선대위별로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 쪽 여쭤보니까 계약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각오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지지율의 합산 문제가 아니다. 누가 이제 선거 후에 당선된 후에 어떤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여서야대가 예상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3명이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측하고 손을 잡고 그것을 통합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여서야대 국면도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서야대 이런 식물대통령 말씀하셨던데 식물대통령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려. 그 우려 실제로 중도층에 있거든요. 그 우려를 좀 이렇게 상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공동정부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무슨 자리 몇 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왔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존중을 하고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이외의 단일화를 하기 위해선 어떤 전제조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어떤 태도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러니까 상대로서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은 조금 톤이 바뀌긴 했는데 굉장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결국엔 박빙 승부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설사 우리가 이긴다고 자신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운영이 잘 돼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안 후보의 어떤 좀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약간 국민들의 어떤 호감이 썩차 금방 가지 않는. 비호감 개선 이런 것들을 상세하는 것도 있다. 또 어쨌든 유일하게 지금 국가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던지는 후보가 저는 안철수 후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가개혁 그러니까 정권교체도 정권교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개혁의 아젠다를 던지면서 정권교체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권교체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도 본인이 정치교체라는 아젠다로 정권교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요.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요구했던 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전략공천 후보가 됐어요. 네. 이게 뭐 대선 런닝메이트 격이 된 건데 윤 후보와 이번 선거에서 시너지 낼 수 있느냐 또 한간에서는 꼰대당 인증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장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사원장을 하시면서 좀 꼿꼿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홍 후보의 사람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